아, 얘가 밤만 되면 왜 이리 보채까? 내가 업고 나갔다, 오마. 넌 출근해야 하니까 얼른 자. 동네 한 바퀴 돌면 금방 잠들 거야. 딸이 세 살 무렵 아파트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. 네? 동네에 귀신이 나온다고요? 부녀 회장님 농담도... 진짜라니까. 밤마다 엄마, 엄마 하고 흐느끼면서 푸른 얼굴이 나타났다, 사라졌다 한대. 자기도 조심해. 간호사라 밤 근무가 많잖아. 요즘 세상에 설마 귀신이 있으려고요? 엄마... 엄마... 이 소린... 저, 저, 저거... 귀신... 엄마... 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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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... 왜 그러냐, 에미야? 어..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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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